좋아요 구독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하이부터 해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현재 샹하이 같은 경우 반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등이 여기에서 들어오는 반전 그동안의 악세들이 꽤 많이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저가다 이제는 바닥이라고 보고 있죠. 언제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중국에서의 외국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상당히 하락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하이 오늘은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지금 상승품을 보면은 0.27% 조금 그 약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천 자 션천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셨을 때 지금 다시금 아래쪽에서 간단하게지만은 이렇게 약한 약한 행보라인 1725포인트부터 1761포인트 사이에 행보라인을 지금 현재 6거래일제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를 3일제 연속해서 1725포인트 라인을 찍히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콩 H지수 관련된 ELS 때문에 많은 분들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은봉이긴 하지만 오늘은 1% 이상 상승한 이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은봉이지만 살짝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리 1.1% 상승해 있고 6610포인트를 어떻게든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홍콩은 그 여러가지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대신에 부동산과 금융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영향을 주는 지수라는 걸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각원지수 자체는 현재 보면은 갭 하락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실적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전체적인 보걸로 봤을 때 결국은 TSMC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1.38% 빠진 걸로 봤을 때 이제는 TSMC가 현재 다른 여러 업체들 있지만 결국은 엔비디아 물량이 제일 많고 그 금액상으로도 제일 큰데 엔비디아 물량을 쳐내는 게 약간은 좀 버거운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